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아주 힘든 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 피해의식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을 만나서 교류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굳게 갖고 있는 피해의식은 내가 그때 이후로 줄곧 당했다는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권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참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성찰하고 반성해서 고치면 고치는 일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피해의식의 경우에는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더라도 계속해서 피해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들어가는 사람들도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피해의식이라는 그런 아주 수렁에 깊게 빠져 있는 분들을 덜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피해의식은 집안의 문화나 내력이 되어서 또 부모국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자식들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에게 아주 미치는 그런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의식이 개인적인 문제에 거치지 않고 어떤 사회나 민족의 그 소위 역사 속에서 몇 면이 이어져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날 이재명 후보와 존 오소프 미국의 조지아 출신의 그런 상원위원회 대화 중에서 오고 간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피해의식 역사관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있었던 대화의 중요 부분을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존 오스퍼 미국 민주당 상원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내놓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서 경제선진국으로 인전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미군의 지원과 협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서로가 초면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덕담 정도에 그냥 거쳤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박식함을 드러내는데 여기서 더 나가게 됩니다. 이 거대한 성과 이면에 작은 거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스라 데프트 협약을 통해 성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저의 또 해설을 다하면 이렇게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자기의 아주 주관적인 판단을 그냥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참고로 가스라 데프트 밀약은 1905년도에 미국과 일본이 각각 필리핀과 한국을 식민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 일종의 비밀 대화 기록입니다. 담당자는 미국 측에서는 미국의 당시 육군 장관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였고 일본 측은 일본 제국의 내각 총리되시였던 가스라 다로우입니다. 1905년도 7월 29일에 행한 비밀 대화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흔히 가스라 데프트 밀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끝나자 오스프 상원의원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제 제가 서울 용산구의 전쟁기념관에 가서 6.25전쟁에서 한국군과 함께 싸운 유엔군뿐만 아니라 미국의 조지아주 출신 미국 참전용사를 기르기 위해서 제가 헌화를 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면서 한미 양국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속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34세의 오스프 의원은 올 1월 미국 조지아주의 상원선거에서 당선된 미국의 최연소 연방상원위원입니다. 이렇게 그냥 외교적인 그런 지하 정도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참 좋죠. 짧은 그런 대화 시간에 상대방에 막 압박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책임이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다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또 얼마나 5년이 시끄러울지를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이 강행되는 시절은 전 세계가 제국주의가 풍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부패하고 그리고 나약한 국가가 아니라 왕조의 아니만을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대한제국의 권력자들이 스스로 자주국으로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을까 보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견해를 필요가 할 것입니다. 지필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시의 문언들을 읽고 관심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구한말에 국가를 이끌는 지도자들의 시대 변화를 읽고 나라를 자립자존의 나라로 유지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낮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국주의 시대에 편성해서 약소국을 침략한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지도자들이 나라를 국채를 보존할 수 있었겠느냐 그 부분은 대단히 회의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정도가 됐으면 우리가 당했다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고생했다 이런 피해의식으로부터 탈출할 때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젊은 상원의원에게 굳이 꺼내놓을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치고 박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원의원에게 그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라가 이미 무역대국으로 성장해서 10위권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피해의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볼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분단과 전쟁 발발의 책임의 일부분을 마치 미국이 져야 된다는 그런 투의 발언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의견이다 이게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의 여야가 아니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한 거죠. 다른 나라 상원의원을 불려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무례하냐 이야기죠.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남짐이 급속히 추진되는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미국이 오키나와에서 부랴부랴 서울로 오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완벽한 그 당시에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25일 날 소련군은 벌써 15일이 전쟁이 끝나고 10일이 지난 25일이 되면 개성까지 진주했습니다. 소수의 소련군이 서울까지 정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련이 대일본 전쟁에 뛰어든 것이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날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8월 15일 날 전쟁이 종식되고 25일 되면 이미 개성까지 소련이 온 겁니다. 한반도 북단을 점령한 소련은 프라우다 지등을 통해 가지고 전쟁 영웅과 주민들에 얽힌 미담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선전공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반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소련의 한반도 점령에 화들짝 놀란 미국이 오키나에 주둔해 있던 일부 부대를 서둘러서 서울에 파견해서 도착한 것은 소련보다 한 달 늦은 9월 8일의 일이었습니다. 미군정 하에 남한은 좌익들에 의해서 폭통, 방화, 시위, 대모 등으로 혼란이 도관이었습니다. 미군정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완벽한 공산치하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 때문에 아직도 미국 때문에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 이런 피해의식 역사관, 피해자의식 역사관이 일부 사람들의 머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아마 젊은 날에 입력돼서 그 이후에 공부가 없었을 거죠. 그리고 그런 역사관에 바탕을 두고 미국 상원위원 접견실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제 그 모든 피해의식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국가가 성장한 거죠. 왜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까? 참으로 제가 볼 때는 알다가도 모를 립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재산이 당신이 달리할 수는 모두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좀 우리 사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번 발언 당신들 때문이야 라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주장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역사관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좌파 인물들에서 볼 수 있는 역사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관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죠. 역사관이 틀어지게 되면 정책이든 발언이든 모든 게 다 틀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피해의식 역사관으로부터 탈주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옳지 않은 점을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